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방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체 공휴일, 휴일이라서 못 뵀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 복귀하고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간략하게 보면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0.0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1.13%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조금 투자 심리는 많이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휴일을 앞둔 관망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은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휴장이고 마침 때맞춰서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내일 화요일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월 말일날, 5월 1일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이 휴일이었죠, 노동절로. 그날 마침 연준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전에 시장이 좀 멈칫멈칫했던 부분들이 있죠. 마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수요일날 좀 중요한 지표, CPI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CPI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2023년 1월 달부터예요. 보시게 되면 딱 직관적으로 딱 보시더라도 이때 6.4%였는데 쭉 뚝뚝 잘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6, 5, 4.9, 4, 3 쭉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 작년 10월 달이요. 이때 3.2에서 3.1로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오히려 CPI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고요. 자, 여기 근원 CPI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5.6에서 쭉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때 4.0이었죠. 2023년 10월 달에 4.0이었었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가 끈적끈적한 게 잘 안 떨어지는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자, 근원 CPI 월별물가를 보게 되면요. 0.4, 0.4, 0.4 이런 모습이니까 안 떨어지는데 지금 이번에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이게 0.3% 정도로 소폭 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고요. 이거는 3.6 정도로 또 소폭 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근원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보다 더 중요한 거죠. 연준에서는 이 근원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CPI가 이 시장의 예상치들 약간 낮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PI가 만약에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아주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앨런 장관이죠, 지금. 그분에 대해서 아마 지지난주 명인대로 복귀 시간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라도 다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미국 재무부에서 나서서라도 시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왜? 선거 때문에. 이 앨런 장관이 트럼프를, 바이든을 꼭 당선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편법이라도 아마 앨런 장관은 좀 동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돼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코스피 시장, 일단 10분 차트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었죠.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오전장에 이렇게 좀 쭉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오후장 들어서 반등 시도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의 조금 일시적인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휴일을 앞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전장이 좀 밀렸는데 오후장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도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1봉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62평선 자체가 파란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시장이 만약에 CPI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62평선 정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체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01억 정도 순매수로 찍히죠. 그런데 장중에는 순매도였어요. 약 한 1500억 정도 순매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갔고 순매도가 조금 조금 조금씩 줄어들더니 동시효과 때 매수가 확 들어왔죠. 그러면서 201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면 선물 시장은 오늘 선물 시장 보면 멀미가 날 그런 지경이었죠. 여기 보시면 그냥 88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거 장 초반에 한 4500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순매수였다가 마이너스 한 1500억 정도 순매도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오후장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나오죠. 그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 쳤던 부분들을 줄이면서 88억까지 매도를 줄이면서 장 마감 전에는 잠깐 순매수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신난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한사 안 하겠다. 뭐 거리낄 것도 없겠다. 휴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투자 주체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쭉 사니까 쭉 달려 올라가고 또 쭉 파니까 쭉 내려가고 또 사니까 쭉 올라온 거죠. 하루 종일 오늘 외국인들은 단타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장 시작하고 난 다음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쌍봉 패턴으로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이죠. 그랬다가 오후장에도 거의 장중저점 근처에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건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요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특이한 거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2차 전지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약했어요. 반도체도 약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제약바이오가 셌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제약바이오도 약세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일단 코스피 시장 쪽은 프로그램 형태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게 CPI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금등기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움직였는데 방산주들 괜찮았었죠. 조선주들 괜찮았었죠. 원전 주식들 괜찮았습니다. 요런 쪽은 향후에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요런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보시면 요런 모습이죠. 외국인들 요기 3일 연속 순매도하고 기간이 4일 연속 순매도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줄어든 거예요. 장중에는 한 13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했었는데 5장 들어서 장 막판에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니까요. 일단 수급 측면은 그렇게 5장에 나온 수급들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뭐 그냥 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안 좋아서 만약에 밀린다라면 내일 오후장에는 반등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었죠. 5월 1일날 다 잔뜩 움츠려들여갖고 어떤 액션도 안 하고 있었는데 5월 1일 지나고 난 다음에 파월이 긍정적인 얘기하면서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 정도의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 종목별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방산 섹터를 조금 봐야죠. 지금 우리 방산 쪽들, 이런 쪽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산하고 지금 그 다음에 AI, 모멘텀 요것도 같이 좀 작용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12월 달에 이 야인시대에서 12월 초에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때 어떤 현상이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주가가 전혀 못 오는 상태였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무릎 팍 치실 겁니다. 자, 보면 상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거였죠. 자, 보시면 여기 이게 구릿값을 현물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주봉으로 좀 띄워놨습니다. 자, 이때가 12월 달 이때잖아요. 이때입니다. 이때는 10월 달에 구릿값이 7,800불 바닥을 찍고요. 여기 8,500불 정도까지 구릿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주가 자체는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풍산의 경우는 이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 기준으로 PBR이 0.5배 살짝 넘었어요.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PBR 한 배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PBR이 한 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싼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 쫓아가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 사서 시간을 보내시면 그게 훨씬 더 큰 수익을 갖다 줍니다. 자, 일단 풍산도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새로 여기서 들어갈 건 못 되고요. 여기서 10% 먹으려면 밑에서 저 20% 밑에서 산 사람들은 20% 수익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쪽에는 잘못해서 지금 따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잘못 물리면 고생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자, 이 풍산이라는 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절반 정도는 던져주세요. 이제는 절반 정도를 던져주시면 그러면 원금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레인보울 오버텍스를 그렇게 했어요. 2만 천 원에 매수를 해서 5만 원 넘어갔을 때 원금 회수하고 아직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왔다 갔다 이 시세가 좀 움직이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AI로 인해서 전선 수요들 구리 수요들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그리고 사거리 연장탄 이런 모멘텀이 있죠. 우리 K9 자주포 155mm 자주포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갑니다. 저도 포병에 했었는데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자주포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K55였었는데 그때 최대 사거리가 20몇 킬로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근데 40km 날아가는데 여기에 40km에 만족한 게 아니라 포판 자체에다가 장약을 이렇게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6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 완료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국방부에다 납품을 해야죠. 자, 그런 모멘텀들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시면서 절반 정도 차이 가셔가지고 원금 회수하시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LIG NEX-1 같은 경우도 저 이거도 말씀드린 가격 그거보다는 또 따블입니다. 이것도 따블 났는데 이거는 최근에 들어서 급등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모멘텀이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노려보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LIG NEX-1은 주로 유도무기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저 새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우리 무인 함정 있잖아요. 배에서 이 작은 무인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찰림무도 하고 그런 쪽들이요. 그거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경합을 해갖고 LIG NEX-1이 이겼네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 그거를 개발하는 업체로 LIG NEX-1이 선정이 됐고요. 자, 이 LIG NEX-1은 비검이라는 무인 함정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비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연계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한 작년에 매출한 2조 정도 되죠. 근데 수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조 지금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이 그쪽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먼 얘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6월달에 여기서 상한가를 쳤었죠. 상한가를 쳤는데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때는 인수를 한다 그런 거였었고요. 확정은 아마 6월달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마 6월달에 결정 날 것 같은데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에 넘기는 거 그것도 승인을 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달에 또 하나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큰 거죠. 7월달에 있는 거 림팩 해상 훈련이 있어요. 이거는 태평양권에 있는 그런 국가들 다 모여서 합동군사 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궁이라는 미사일 이거는 뭐냐 하면요. 대한미사일이에요. 공중에서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서도 쏠 수 있고 배에서도 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소형급입니다. 미사일인데 미국이 지금 소형 미사일들 고속함정들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미사일 되게 큰 걸 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는 것들이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슨의 비궁을 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 보면 7월 달에 림팩 훈련에서 실사격을 한다 그래요. 실사격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미국 수출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수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 야 이 무기는 진짜 좋은 무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차트도 지금 이쁘게 잘 만들고 있죠. 22평선에서 지지를 양호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보다 따블 더 올라왔어요. 따블 더 올라왔지만 저는 이 정고점 19만 1,300원이네요. 저거 돌파하고 간다라고 보고요. 이거 야니시대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저 리뷰를 해드리고 목표가 20만원을 드린 종목입니다. 아마 그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전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것도 원전 주식도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존재하죠. 첫 번째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5월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현 정부의 경우는 원전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게 30조 정도 규모인데요. 이 부분이 7월달에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요. 이거를 제가 수주를 한다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되는 게 유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라는 게 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양자 구도인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끼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대감들이 좀 있으니까요. 한 6월달 정도 그때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는데 분할해갖고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또 나중에 조정받을 때 그때도 추매도 할 생각하고 들어가시고 6월 중순 이후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약 좀 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KF-21 4.5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죠. 지금 CJ6호기까지 개발해서 잘 날아다니면서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쏘는 훈련들 이런 것들도 다 마쳤고요. 마하 1.8의 속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기 F-35도 마하 1.6 정도의 속도가 마하 1.8로 비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항공기 엔진이에요. 엔진을 지금 G- 제너럴 일렉트릭 에서 사다 씁니다. 거의 한 40% 정도는 우리나라 기술인데 거의 미국 거다 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지금 두산앤너빌리티가 발전소들 운영을 하면서 가스터빈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쌌어요. 그래서 올해 주총에서 보면 정관에다가 항공기 엔진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항공기 엔진 개발을 할 거고요. 저는 그동안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런 것도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팅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전투기 엔진은 1500도 정도 이상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지금 1650도 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완성을 했습니다. 통과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산앤너빌리티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또 하나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BHI 인데요. 이거 실적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집트에서 2022년도에 원전을 수주한 게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은 건데 원전을 4기를 수주했는데 이게 매출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 종목 마찬가지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로 낙찰 경우에는 상당한 낙찰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실적 대비해갖고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조정받고 좀 이렇게 위로 움직이려고 꿈틀꿈틀하는 모습이니까요.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조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휴일 앞두고 있는 시장이죠. 오늘 이렇게 눈치보기 장세가 나왔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눈치보기 장세가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수급이나 현물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선 수급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내일 오후장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눈치보기 장세 지금은 눈치보기 장세지만 수요일날 휴일 이후의 시장은 괜찮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저는 약간 시장의 내일 전액에 있죠.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파월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가 지명은 했지만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자르는 애만 해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 그것도 좀 비둘기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CPI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숫자대로 나온다라면 시장의 우호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또 AI 관련 주식을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도 매수해서 길게 들고 간다라면 상당히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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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